기계공학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공학 분야로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기계산업은 타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시스템 산업이며 현재에도 국내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IT기기산업, 조선해양산업, 플랜트산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과 연계된 융복합 혁신을 주도할 다학재적 융합 지식을 가진 고급 기술 인력의 배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 전문 인력 육성의 학과 비전을 갖고 있으며 기계공학 기반 3D 솔루션 전문 인력 인재상을 기본으로 인재 예약 철학을 기반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봉사하는 인재 육성 산업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3D 솔루션 주행 능력 보유 글로벌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 설계 자격증 보유 산업체 연계, 선행 교육에 의한 기업 취업 후 현업 즉시 투입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융합기계공학과의 교육 과정은 4대 역학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기계 및 관련 장치 설비, 설계, 제작, 성능, 이용, 운전 등에 관한 기초, 응용 분야에 관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D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산업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계공학 기반 3D 솔루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융합기계공학과에서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공 기초 심화 과정 3D 솔루션 특성화 분야인 3D 솔루션 트랙 기계 설계 제어 특성화 분야인 PED 트랙이며 기계공학 기반 3D 솔루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3D 프린팅 등 4개 교과목 CSWA 등 2개 국제 기계 설계 자격증 취득 집중 과정 기업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 과정 등으로 취업 예약 기업과 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재 예약형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기계공학과는 매년 높은 취업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90.5%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9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 분야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전통적인 공학 분야뿐 아니라 화학생물, 전자학, 정보통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 생산, 구매관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졸업생의 진로는 크게 설계, 배성 및 개발, 기술영업, 제작 등으로 분리할 수 있고 3D 솔루션 전문가는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 제작, 연구, 설계 파티에 취업하여 고급 설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기술사를 취득하여 고도화된 총괄 연구, 개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융합기계공학과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인재예약 협약을 통해 인턴십과 변장실습 제도를 운영하여 졸업 후 이들 예약기업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예약학과 제도를 통해 진로 특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융합기계공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공학자로서 필요한 역량, 자질, 지식을 기를 수 있게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4대 역학과 3D 솔루션을 배움으로써 전문 지식을 배우기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국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에서는 여러분의 진로를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희과의 학생으로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공학자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꺼이 짊어질 여러분은 건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가 답입니다. 열성적인 교수님들과 융합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잘 짜여진 교육과정, 국제설계 자격증 취득과정 등은 입학이 곧 취업이 실현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매년 높은 취업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건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